여러분은 어떤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영어로 질문을 했나요? 당연히 뉴욕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죠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양쪽에 살아난 사람들이 모두 다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환경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10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이멜이라는 기자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배우나 가수나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명해진 다음 날 아침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람들이 명성을 얻었는데 명성을 얻는 그 순간 오히려 실망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난 부와 인기를 갖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너무 기본적인 딜레마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영원한 결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가도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오아시스가 모여가지고 온 힘을 향해 달려갔는데 신기루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이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대충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일과 놀라운 일들이 필요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큰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곤략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풍요와 안정을 가져온 위대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내 영혼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인생에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영혼의 결핍을 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영혼만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놀라운 이유는 세상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결핍을 넘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무기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가올 소망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자족을 배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